아주 특별한 손님이었거든요 왔어? 잠깐만 아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특별한 손님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인지 같이 볼게요 어 뭐야 나니? 한옥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두 번째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핫해 핫해 떡볶이를 보고 저희 집도 광고를 해주세요 라고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곳에서 광고가 들어왔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씨라는 고기 업체에요 네이버에 정육씨라고 치면 됩니다 저한테 오늘 보내주신게 투뿔 17종 기획세트 800g을 보내줬네요 2, 3주내로 숙성시켜 맛있는 한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정육씨 고기 판매하는 사람이 어둠 유저라고 빨리 사주세요 프라이팬 일단 69,900원짜리 세트의 구성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이 안 써있는데? 한우소 한 마리 모듬 350g 두 번째 갈비살이니까 이거는 300g 그리고 국거리 국거리 50g 그리고 육회 육회 100g 자, 먹어봅시다 소스도 있네요 참 소스 두 개 들어있고요 와사비 세 개 있습니다 와사비 세 개 이거 마블링 실화야? 소리 죽이지 이거 가능해? 이거 가능해? 시크아 빨리 시크아 와 죽였다 참 소스 으아 짜 이게 비주얼 별로라고? 아니야 죽여 이거 아 모듬살이구나 고기가 여러 가지 부위가 있네 네이버 정육시에서 여러분들 고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본 한우 중에 가성비 제일 좋아요 제가 이번에 여자친구에게 한우 보내줬거든요 저 1kg인가 보냈는데 20만 원 넘었어요 너 왜 이렇게 싸?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입에서요 다섯 번 씹었거든? 없어졌어 다음 거 구운다 스테이크 간다 와 형 뭐야 이거 대박이지 마블링 지렸지 가위가 없어서 한 입 거 가능한가요? 사니커 가능한가요? 서브 간장 필수 뜯어먹을게요 내가 한우를 언제 이렇게 뜯어먹겠어 뜯어먹을게요 네이버에 정육씨 검색해서 한우 세트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트 즉흥 이벤트 있어? 구매 시? 뭐 준희 형 영상을 봤다던지 어둠의 전설 유저라던지 이런 코멘트를 남기면 서비스 들어간 거 있어? 6회 50g 더 준다 6회 50g 더 준다 6회 50g 더 준다 어둠의 전설 유저라고 말하면 6회 50g을 더 준다고? 지렸다 6회 50g 더 준다 6회 50g 더 준다 festival 소재 1 Ryan